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 제주도의원 제주시 아라동을 보궐선거에서는 진보당 양형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진보당 양형수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42.56%의 득표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양 당선인은 진보당과 민주당의 선거 연대를 부각하며 아라동을 지역을 발전시킬 비전과 정책을 갖고 있는 준비된 도의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당선 소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열선 설치 등 확실히 약속했던 공약들 이행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 의원이 없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이 있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오고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동인들의 이야기를 함께하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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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